우리나라 7대 수출 주력 업종의 대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 매출은 뒤처지고 세금 부담은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삼성전자와 인텔, LG전자와 월풀 등 분야별로 한국 업체와 글로벌 경쟁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, 지난해 글로벌 경쟁 기업의 매출은 한국 기업의 2.2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반면 한국 기업의 평균 법인세 부담률은 평균 25.7%로 글로벌 경쟁사 평균 15.7%보다 10% 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휴대폰의 경우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매출은 4배 많았지만 법인세 부담률은 13.3%로 삼성전자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.